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성입니다. 설심술 30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스톡에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단순히 강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댓글, 미션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응원해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못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글보다는 말이 편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댓글, 미션 남겨주신 분께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댓글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편집을 해서 수정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좀 연락주세요. 오늘 사연 1강에 있는 사연 위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숙님이 미션 1강 남겨주셨어요. 남편에게 요즘 집에만 있자니 갑갑해서 바람 좀 쐬어달라고 부탁했건만 코로나 시기에 나갈 때가 어디 있냐며 그냥 집에 있자고 하더군요. 잠깐 하늘 쳐다보며 오는 게 뭔 난리가 날까 싶어 내 마음 안 알아주는 남편에게 잠깐 서운했어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운하죠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남편을 설득한 거는 본인 얘기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보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 가슴이 막 벌렁거려 나가서 하늘 좀 보면 이게 좀 진정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설득할 때 또 내 감정을 얘기할 때 나 하늘 보고 싶어 이것도 좋지만 내 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내가 가슴이 답답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설득할 때 내가 뭔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가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히려 반대로 하늘을 좀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나가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여보 갑갑하니까 오히려 바람 쐬러 나가자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아니라 강요일 수도 있거든요 부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 나가고 싶어 하늘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선택권을 남편한테 주는 겁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선택해서 본인이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하면 어땠을까 모든 설득이 그래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거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준 다음에 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분위기를 기획하는 거 이게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지나님이 남겨주셨네요 설득 전에 해야 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 필수 맞아요 내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를 구분하고 모르는 정보는 어떻게 질문해서 답을 얻고 호감도 같이 얻을 수 있을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기 3. 말 꼬일 것 같은 건 대본처럼 미리 적어두고 연습을 거쳐 통화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 강의가 필요 없어요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정보 파악 필수고 아는 건 모르는 거 우리 지나님은 제가 조언해 드릴 거 없이 완벽한 미션을 단성하셨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미니민 31님 저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다 영업관리를 하는 입장으로서 해비 영업팀과 생산팀과의 조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는 미드필드로서 공격과 수비를 드나드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준을 주는 업체에게는 사소한 질문이라도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틀 안에 회신을 합니다 시간차로 오는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없애고 제 권학 영역이 아니더라도 타부수에게 물어보고 회신을 합니다 물어보면 늘 답장을 해주는 성실한 담당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업에서 제품 스케줄이 급할 땐 생산에 매일매일 받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옆자리에 앉아 도울 건 뭔지 지금 급한 게 뭔지 우선순위 정리를 해드립니다 반대로 생산에서의 업무량이 과도할 땐 영업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약속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줍니다 사람에게 100%는 없지만 100%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호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 영업과 외부 영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먼저 처리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니민 31님은 앞으로 걱정 없겠는데요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지만 이것도 고객이죠 내부 직원도 또 외부 클라이언트 분들도 직원이잖아요 이렇게 조율을 잘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미니민 31님은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필드에 나가셔서 이 정도의 신뢰관계 호감의 화술과 인간관계가 있다면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꼬드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 월급 제기 못해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영업에 관계가 된 일을 시작하시면 되게 잘하실 자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겠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바라기님 상사분을 설득해 할 일이 있었는데 워낙 누구의 제안에도 부정적인 분짓이라 처음엔 무작정 설득해서 거절당했었고 다시 똑같은 안을 1년 뒤에 설득했는데 통과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착실하게 그리고 뒤틀림 없이 지시에 따르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분이 주로 어떤 성격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지 소문을 수집하여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 바라기님은 정말 끈질기신 분이네요 1년을 기다렸다가 1년을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준비해서 결국은 해내셨네요 멋지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이렇게 끈질기게 해내는 모습 존경하고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궁금하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1년 동안 그분을 공부했다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집의하실 거라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한번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고 무조건 모든 분들이 실패를 하면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이렇게 시간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빨리 있는 것도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다고 좀 봐요 모든 고객을 다 설득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바라기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성공하셨고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톨님 설득 전에 해야 할 이것은 1. 설득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 정보를 파악한다 2.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준다 3. 거짓이 아닌 진질성을 가지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한다 맞아요 맞아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지인한테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 뽑고라 그럴 때 지인들 조사를 좀 해요 또 저희도 비즈니스 모임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임에서 신규 회원을 받을 때 그분한테 꼭 5명의 추천인 전화번호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5번한테 다 물어봐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일치된 얘기를 하는 사람과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진실성이 있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5명이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싶다면 그 사람 지인을 좀 공략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뭐 전혀 정보가 없고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그분의 카카오톡이 연결이 되고 혹시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SNS를 한다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조금 유명한 분이라면 또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검색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웬만하면 블로그 작업 같은 것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파악해서 그걸 보고 간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하는 분들이 사실 편해요 그런 걸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드리님 이렇게 또 본인의 필체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설득 전에 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부탕이나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의 호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취향을 알아보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파악해 공감대 형성하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면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해 준다 맞아요 제가 이걸 보고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아나운서 하다가 쇼호스트로 전향했을 때 입사했을 때 인사드리러 갈 때요 저는 첫날 인사드리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 인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프다는 핑계를 좀 대고 저녁에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가 다 퇴근한 다음에 다음날 인사드릴 팀장님 그때 이제 MD였는데 MD 부장님 이런 책상을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샘플들이 있잖아요 MD라는 홈쇼핑이니까 그 샘플을 공부하고 가서 다음날 인사드릴 때 아는 척을 했어요 어? 이 칼 저도 아는데요 어? 이 컴퓨터 어? 이거 제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팀장님들마다 다 놀래는 거예요 어? 이걸 아세요? 어? 예 이렇게 해서 호감을 얻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이것도 있어요 어? 미리 고객을 만나기 전에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그 장소에 가서 회사 근처에 카페를 돌아다닌다거나 이분이 여기를 걸었겠구나 해서 만났을 때 이 동네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동네 좋은 카페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여기 있다든가 이렇게 어? 뭔가 좀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해주면 또 호감을 얻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개리님 어? 설득자는 해야 될 것은 관심사, 니즈 등의 정보로 공감대 형성 후에 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사, 공부한다 시간 약속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높인다 내가 약속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영역 정확하게 파악한다 고객의 선호하는 호소 방식을 파악한다 여기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을 잡았으면 전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당일날도 출발했습니다 문자 한 번 보내고 일찍 도착해요 일찍 도착하지만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가 미안하니까 그래서 5분 전에 약속 시간 5분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전화 바쁠 수 있으니까 전화보다는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자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시간이 딱 됐어 정시가 됐는데 만약에 안 나타나면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정시에 그러면 되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는 것도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설득 전에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미션 사연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제작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